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? 요즘에 아이 눈도 안 마주쳐. 미나야, 저기가 우리 집이야. 미나야 늦었다, 얼른 자자. 미나, 여인아. 나도 가를래? 데려가줘. 미나야! 여인아!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.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. 서른 두 명의 아이가 사라졌고, 제가 십 년째 쫓고 있죠?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. 그래서 우리 이나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? 죽은 자들의 공간. 귀는 귀가 있을 곳에. 신이 있는 곳에 숨을 깨달지어다. 열어드렸다. 내 눈을, 키워라! 성막이 축하하고 있어. 거기에서 언급이 다鞄지라.